우리 장여사하고 한여사가 그렇게 또 환상의 듀엣인지는 몰랐네. 아니 둘이 서로 의지해가면서 말이야. 여기서 안되면 저기서 안되면 여기서 안되면 여기서 안되면 하면서 둘이 밀고 밀고 끌고 밀고 나가면서 오는데 깜짝 놀랐네. 얼레얼레. 선생님 저는요. 이 뒤에 오나라 정부라도 여기 여기서부터는 그냥 그거로만 들었어요. 뭘로? 하요일날 오셔가지고. 하요반에 갔었잖아요. 하요반에 서있잖아. 아 근데 거긴 벌써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녹음만 들었는데. 아 다 그러면 한번 하자. 내가 뭐 그까짓 거 못해줄까봐. 그까짓 거 못해줄까봐. 거기 놔두셔. 거기 놔두셔. 괜찮해. 우리 다 알고 있은게 전화 오면 얼른 나가도 암상 안해. 나는 이거 다 배웠으니까. 네 얼른. 그리고 전화 온 거 내가 다 들었어. 내가 전화 온 거 다 들었어. 아깝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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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자. 아깝다. 내 청춘. 시작. 아깝다. 내 청춘. 내 청춘. 시작 아깝다 내 청춘 내 청춘 내 청춘 내 청춘 내 청춘 내 청춘 빼고 언제 다시 올까가나 시작 언제 다시 올까가 잘한다 철 따라 봄은 가고 철 따라 봄은 가고 철 따라 철 따라 봄은 가고 봄 따라 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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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근 잘하는데 한번 다시 할게 아깝다 내 청춘 아깝다 내 청춘 아깝다 내 청춘 봄은 가고 봄따라 청춘 가니 봄따라 청춘 가니 오는 백박아르가걸 오는 백박아르가걸 어찌할 거나 어찌할 거나 어찌할 거나 어찌을 거나 darüber 어찌할 것이다 어찌하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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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irty-five forty-five fifty eighty forty options rest forty fifty 바나나대 사부여 두 분은 처음 배우신 거예요. 누구? 그러시죠. 그러신가? 저도 처음이에요. 사귀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게 좋겠다. 한 번 더 배우자겠니? 처음이에요. 아깝다 되게 아깝네 되게 아깝다. 아깝다 내 청춘 시작! 아깝다 내 청춘 언제 다시 올 거나 언제 다시 올 거나 철 따라 봄은 가고 시작! 철 따라 봄은 가고 봄 따라 청춘 가니 봄 따라 청춘 가니 오는 백박아르 거걸 어디 올 거나 오는 백박아르 거걸 어디 올 거나 오는 백박아르 거걸 오는 백박아르 거걸 시작! 오는 백박아르 거걸 어디 올 거나 오는 백박아르 거걸 어디 올 거나 오는 백박아르 거걸 맑아 także 거미 수고하셨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